썰맘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제껏 살면서 몇 번의 거짓말을 해보셨나요?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살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어릴 때는 엄마한테 혼날까 봐, 커서는 와이프에게 혼이 날까 봐 주로 거짓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씻지 않았는데 씻었다고 하거나 비상감을 숨겨두고 그런 거 없다고 하거나 말이죠. 제가 주로 하는 거짓말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잔소리를 피하거나 싸우기 싫어서 하게 되는 거짓말이요. 하지만 저와는 다른 이유로 습관적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꾸만 자신의 성적이나 실적을 올려치기해서 말한다거나 연봉이나 재산을 부풀려 말하는 사람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거짓말을 반복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비서,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지? 10시에 전체 회의 끝나자마자 건설사 대표님들과의 오차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삼성동에서 임원회의 잡혀 있고요. 오차 모임은 취소해줘요. 나 대신 염상무 참석하시라 하고 부사장님과 저녁 식사 가능한지 알아봐 줄래요? 당산동 입찰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 시간 내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곧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대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입사해서 마지막엔 임원까지 올랐으니 회사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건설사 계열이었기 때문에 근무하는 동안 책상 앞에만 붙어있진 않았습니다. 말이 사무직이지 사실 현장직에 가까웠지요. 때로는 위험한 현장에 나가야 할 일도 많았고요. 하지만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불평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 덕에 가진 것 하나 없는 제가 대기업 임원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꽃 같은 청춘을 다 바쳐 일한 회사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완전히 자수성가한 저와 달리 임원이 된 다른 친구들은 부모나 친척이 이미 간부직이거나 하다못해 동창 동문이 윗선에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러다 보니 다른 친구들은 초고속으로 승진을 하는데 저는 성과가 있어도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하는 일이 종종 있었네요. 뿐만 아니라 사내 정치도 심했습니다. 말단 사원일 때는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됐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그 안에서 버치는 게 점점 어려워지더군요. 결국 저는 25년 만에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스스로는 명예로운 퇴직이라 생각했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와 정글 같은 세상을 보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보, 당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벌써 퇴직한 지 2년이나 됐는데 퇴직금이나 야금야금 까먹으면서 살 거예요? 나도 좀 쉬자. 25년 이랬는데 2년 쉬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그동안 내가 충분히 벌어다 줬잖아. 그건 다 과거 이야기잖아요. 당장 첫째 로스쿨 보내야 하는데 그 학비 당신이 다 감당할 자신 있어요? 모아둔 거 있잖아. 막말로 우리가 돈이 부족해? 넘치진 않아도 한 번도 부족한 적은 없었잖아. 그렇게 야금야금 까먹다가 금방 알거지 된다니까 그러네. 우리 노후 대비는 어떡하고요? 내가 그래서 작년에 용산에 있는 아파트 그거 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사놨어도 이렇게까지 불안하진 않을 텐데. 죽어란 내 말 안 듣더니 주식으로 까먹기나 하고 아우 속상해. 대기업 임원직에 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12첩 밥상을 차려주던 아내가 제가 퇴직하고 쉬는 기간이 길어지자 점점 눈치를 주며 구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때마침 큰애가 로스쿨 진학을 앞두고 있던 때라 더 예민해져서 그런 것도 같았습니다. 솔직히 큰애 학비 하나 못 될 정도로 집안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와이프의 계속된 책은 때문에 피곤해서라도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더라고요. 아내 말마따나 투자한답시고 주식으로 돈을 좀 까먹기도 했고 큰 돈은 부동산에 묶여있었기 때문에 마냥 놀고 있을 수만도 없었습니다. 한운수 없이 저는 구직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관련업계 재취업을 기대하고 관리직이나 책임자 자리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회사를 나온 친구들도 관련업계 재취업을 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금방 자리를 구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녹록하지 않더군요. 건설회사에선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하기 일수였고 관리직은 TO가 잘 나지 않아 취업이 어려웠습니다. 열 군데가 넘는 곳에서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걸 보고서야 비로소 실감이 나더군요. 과거에 제가 어떤 일을 했든 지금은 나이 많은 실직자이며 50대의 관리직으로 재취업을 하는 건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일이란 사실을요. 마음이 급해진 저는 과거 거래처로 만났던 회사에도 전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임 전무께서 나한테 전화를 타주시고 퇴직하셨다는 이야긴 들었는데 그간 잘 지내셨어? 안녕하세요, 황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저야 뭐, 매일이 거기서 거기죠. 삼식이 소리나 안 들으면 다행이게요. 허허허허, 세상에 임 전무도 사모님 앞에서는 작아지는가 보네 그려. 그래, 별일은 없으시고? 건강은 하시고? 혈압 좀 높은 거 빼고는 아주 건강합니다. 황사장님은 어떠세요? 회사는 여전히 잘 되시죠? 말도 마, 우리 죽다 살아났어. 자재값이 폭등을 해서 계약 완료된 건도 갑자기 다 취소당하고 직원들 월급은 밀리는데 돈 나올 구석은 없지. 결국 대출해서 애들 월급 줬잖아. 나 아직도 급이 갖고 있어. 아휴, 고생이 많으셨네요. 건설업계가 요즘 힘들죠, 얘. 저도 잘 알죠. 그래, 임 전무님. 오늘은 무슨 용건으로 전화를 하셨을까?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평화롭게 강태공이나 하고 계셔야 할 양반이. 그냥 안부 인사 드리려고 걸어봤습니다. 은퇴한이 남는 게 시간이라서요. 하하하하. 하지만 노력이 무색하게 열의 아홉은 본론도 꺼내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건설업계 자체가 불황이라 새로 직원을 뽑기는커녕 감축을 하는 분위기였고 저처럼 연봉이 높은 사람은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퇴직 후 처음으로 2년 동안 세월아 내워라 편히 지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이 넘어가니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와이프에게 밥 차려달라고 말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 관련 업계가 아닌 곳이라도 좋으니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경력직을 뽑는 곳이면 어디든 일단 원서를 넣고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네요. 점점 저는 자신감을 잃어 갔습니다. 마치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난 기분이었어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보, 지난번에 일자리 구한다고 했던 건 어떻게 됐어요? 아직이에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 요즘 업계가 너무 불황이라. 그래서 말인데 나 그냥 다른 일 해보게. 다른 일요? 설마 사업한다고 하는 건 아니죠? 한 번만 더 사업 타령하면 그 자리에서 이혼이에요. 알아, 알아. 사업 아니고 보증 안 설 거고 주식도 안 할 거야. 나 그냥 택시 운전하려고. 뭐라고요? 아니, 대기업 임원까지 했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택시 운전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위험한 일 생기면 또 어쩌려고요. 별 수 있어. 나 쓰겠다는 데가 없는데. 그리고 나 이젠 노는 것도 지겨워. 그냥 용돈벌이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 좀 해보게. 내가 현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체력 하나는 좋잖아. 운전도 잘하고. 예상대로 와이프는 심하게 반대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리자 결국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네요. 그러나 택시 운전도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려면 자격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하고 적성 검사도 받아야 했으며 교육도 이수해야 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개인 택시 양수 가격이었습니다. 시세가 1억이 넘더군요. 이거 벌레 하나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저씨, 뱅뱅사거리요. 급해서 그런데 빨리 좀 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더우시면 에어컨 좀 틀어드릴까요? 뭘 그런 걸 다 물어보세요. 제 돈 내고 제가 타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소리 좀 줄여주세요. 전화해야 되는데 시끄러워 죽겠네. 택시 일은 회사 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따지자면 직장인에서 자영업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참 어렵더군요. 더는 저를 도와주는 비서도 부하직원도 없었고 모든 걸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진상 손님도 그 중 하나였고요. 술 취해서 자기 집 주소도 모르는 손님, 택시비를 안 내고 도망가는 손님도 많았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성빈이도 지금 나가니? 아빠가 학교까지 태워줄까? 됐어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버스 타고 가면 돼요. 왜? 아빠 택시 타고 가면 좋잖아. 편하게 타고 가. 싫다니까요. 저 솔직히 아빠가 택시 운전하시는 거 이해 안 돼요. 친구들이 알까 봐 부끄럽기도 하고. 애들이 아빠가 대기업 임원이란 거 알고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저 이제 걔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아니, 이 녀석이. 너 그게 고생해서 학비 버는 아빠한테 할 소리야? 그러니까 왜 택시 운전을 해서 돈을 버시냐고요. 됐어요. 저 가요. 처음 택시를 한다고 했을 때 와이프의 반대도 심했지만 사실은 아들의 반대가 더 컸거든요. 한때 저를 따라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다고 했을 만큼 아빠를 존경하고 따르던 녀석이었는데 제가 퇴직 후 택시를 모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아들의 반응에 저 역시도 마음이 아팠네요. 그래도 개인 택시로 아들 로스쿨 졸업까지 무사히 학비를 댄 결과 아들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마침내 변호사 자격증을 따냈습니다. 아내가 정말 좋아하더군요. 아들도 비로소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기분이 풀렸는지 수습 기간 동안에는 마다하지 않고 제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번에 법무법인 옮기고 나서 결혼할까 해요. 어머, 그게 진짜야? 저번에 오래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당분간 연애는 안 하겠다고 하더니 그새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어? 아, 엄마. 걔는 대학 다닐 때 못 모르고 급도 안 맞는 애를 만난 거고. 그래서 변호사 되자마자 정리한 거예요. 지금 만나는 친구는 결혼 정보 회사 통해서 추천받아 만난 거예요.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거라 불필요하게 연애 길게 할 필요 없이 빨리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엄마는 좋아. 이왕이면 네 아빠가 회사 다닐 때 결혼했으면 좋았을걸. 좀 아쉽긴 하다. 와이프는 슬쩍 제게 눈치를 주더니 장하다며 아들의 등을 쓰다듬더군요. 정년을 꽉 채우지 않고 회사를 나온 제게 아직도 앙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남의 결혼식 다니면서 갖다 바친 축의금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아들이 결혼한다 해도 일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전부 다 결혼식에 와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택시에 탄 손님들한테 우리 아들 결혼식에 와서 초기금 좀 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마음이 좀 답답하긴 하더군요. 이제 일을 하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결혼이라니 좀 이른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됐지만 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택시 운전한다고 쌓인 것이 많은 녀석이었는데 제가 아들 결혼에까지 간섭했다가는 정말 싸움이 날 것 같았거든요. 내심 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들이 하자는 대로 부랴부랴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성빈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림이 엄마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요. 사돈어른 반갑습니다. 우리 성빈이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부족한 건 우리 세림이죠. 변호사 사위라니 저희한테 너무 과분하죠. 듣자하니 사돈어른도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다면서요? 지금은 투자회사에서 고문 역할로 계신다고요.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간 어리벙벙해져 아들놈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이 녀석이 저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더군요. 투자회사 고문이라니 내가 택시 모는 게 그렇게나 부끄러웠나 싶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내내 웃었어요. 그런데 우리 세림양이 아주 미인입니다. 아마 사돈을 닮아 그런가 봅니다. 마치 연예인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무용을 시켜서 전공도 그쪽인데 공연을 하다가 심한 부상을 당해서 그 뒤로는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그 전엔 정말 예뻤는데 지금은 그때만 못합니다. 아, 따님이 무용 전공이었군요. 어쩐지 자세나 태도 같은 게 꼿꼿하고 우아하더라고요. 네, 무용한다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돼서 본인도 그렇겠지만 저도 속이 상하더라고요. 사돈도 자식 교육시킨다고 돈 많이 쓰지 않으셨어요? 변호사로 키우려면 루스쿨 학비만 해도 어마어마했을 텐데요. 뭐, 그렇죠. 어쩌겠습니까. 자식이 하겠다는데 부모가 밀어줘야죠. 하긴,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으면 연봉이 대단하셨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대기업 임원이면 수입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살고 계신 곳도 방배동이라 들었는데 당연히 작아시죠?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비사도는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다소 무리하게 제 재산과 수입에 대해 묻더군요. 웃으며 대답을 피해도 다시금 꼬치꼬치 캐물어 분위기가 어색해질 정도였습니다. 와이프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 저와 간간히 눈을 마주치며 불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썩 유쾌하지 않은 상견례가 끝이 나고 저는 아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성빈아, 너 저 아가씨 만난 지 얼마나 됐니? 세림이요? 근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세림이가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좀 찝찝해서 그런다. 너도 아까 그쪽에서 질문하는 거 다 들었잖니? 너무 대놓고 돈도 나는데 꼭 그런 집이랑 결혼을 해야겠니? 아빠, 저 세림이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났어요. 거기에 회원 등록하는 사람들 목표는 다 똑같아요. 이상한 사람, 개털인 사람 다 걸러내고 나랑 수준 맞는 사람을 만나겠다는 게 목표라고요. 아마 세림이는 제 직업이 변호사고 아빠도 대기업 임원이셨으니까 그걸 보고 결혼할 결심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아놓은 재산이나 수입에 관심이 많았을 거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넌 뭘 보고 결혼하는 거냐? 저쪽 집안에 대해서 뭘 좀 아는 게 있어? 아버지가 주재원이셔서 어릴 땐 독일에서 자랐고 열 살 때 한국으로 넘어와서 무용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한예종 졸업했고 무용단에 있다가 무릎 부상을 심하게 당해서 은퇴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고요. 지금은 잠깐 쉬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작은 무용학원을 해볼까 생각 중이래요. 그 얘기 다 믿을 만한 거야? 너도 내 직업을 투자회사 고문이라고 했나 보던데 저쪽에선 그걸 믿어? 아, 그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고요. 어떻게 아빠 직업을 택시기사라고 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확인한 자료니까 대충 맞겠죠. 그리고 예쁘잖아요. 여자는 예쁜 게 재산이에요. 아들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반대해봐야 지금도 제 말을 무시하는데 씨알도 안 먹힐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돈의 말은 확실히 무례한 부분이 많았지만 예비 며느리는 참하고 얌전해서 저도 꽤 마음에 들기도 했고요.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건데 말입니다. 저도 제가 잘못 판단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 임전무! 여기야 여기! 못 보던 새 살이 좀 붙었네? 마음 편하게 잘 쉬었나 봐? 아이고, 모르면 말을 말아. 그러는 김 이사의 말로 얼굴이 좋아졌는데? 근데 무슨 일로 은퇴한 태무를 다 불렀어?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섭섭하게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바빠서 그랬지, 바빠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들 결혼해, 다음 달에 날 잡았어, 그래서 청첩장 좀 주려고 했지. 야, 김 이사 그렇게 안 봤는데 지독한 면이 있네. 아직 현역에 있으신 분이 은퇴한 사람 불러다가 청첩장을 돌려? 한때 같이 일했던 김 이사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불렀을까 했더니 아들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건네더라고요. 안 그래도 주변에 하나둘 자식들 결혼시키는 친구들이 많아져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도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었네요. 이번엔 누가 어디서 얼마짜리 결혼을 했다더라. 누구는 속도 위반을 했다더라. 앙숙이었던 김간혜와 이간혜가 사돈이 되었다더라. 주로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퍼뜩 예비 며느리 생각이 나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인물은 어디에 앉을 미인인데 갑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봐, 우리 애들도 지금 결혼 전제로 만나는 아가씨가 있는데 내가 본 것 중에 최고의 미인이야. 아, 우리 와이프는 제외하고 말이야. 설마 집사람한테 얘기할 건 아니지? 내가? 난 사모님 무서워서 눈도 못 마주치잖아.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사진이나 빨리 보여줘봐. 어딨더라? 아, 여기 있네. 이것 봐, 이쪽이 우리 아들이고 이쪽이 우리 예비 며느리. 그런데 휴대폰 속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김의사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더군요. 당연히 보자마자 감탄할 줄 알았는데 습하는 소리를 내더니 몇 번이나 안경을 고쳐 쓰는 것이 어딘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아무리 봐도 닮았는데. 담딴이, 아니, 이런 미인이 또 있단 말이야? 그게 누군데? 내가 얼마 전에 송전무 첫째 아들 결혼식에 갔었거든. 거기서 본 며느리 얼굴이랑 똑같이 생겼단 말이지. 혹시 이 아가씨 피아노 전공하지 않았어? 송전무 며느리가 피아노 전공이라 했는데. 아니야, 무용을 했었대. 무용단에 있다가 무릎 부성으로 지금은 쉬고 있다던데. 아이들 가르치는 무용학원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어. 그래? 아휴, 그럼 그렇지. 같은 사람일 리가 없지. 송전무 며느리도 피아노 학원 할 거라고 하던데. 현하게 그건 똑같네. 김 이사의 말에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진짜 얼굴이 닮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자매인가 싶어 아들에게 물어봤지만. 예비 며느리는 다른 형제 자매가 없고 외동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송전무에게 직접 물어볼까 싶어 카톡장을 열었다 닫았다 했지만. 결국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송전무는 사내에서 저와 대척점에 섰던 사람이었고. 서로 다른 라인을 타 사내 정치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와서 갑자기 며느리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 리가 없는 아들놈은 뭐가 그리 급한지 빨리 결혼식을 올려야겠다며 틈만 나면 예식장에 전화를 돌리고 휴일마다 바깥을 싸돌아다녔어요. 결혼이 늦어지면 그나마 붙어있던 인맥들 다 잃고 하객들도 아무도 안 올지 모른다면서 와이프도 결혼 준비를 서두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발언권 없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저만 빼놓고 결혼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택시를 몰고 가는데 콜이 찍히더군요. 마침 가까운 거리라 콜을 박고 차를 세웠는데 익숙한 얼굴이 다급하게 뒷좌석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비사돈이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신이 난 목소리로 힘껏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손님.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저씨, 통화 중인 거 안 보여요? 뭐라고? 아니야, 지금 택시 탔어. 그래 알았어, 아무튼 딸, 이번 결혼은 꼭 성공해야 돼. 길게 말 안 해도 알지? 순간 어하니 벙벙의 저는 출발하는 것도 잊고 도로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클락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계속 그러고 서 있었을 거예요. 예비사돈은 택시 기사의 정체가 저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저희 아들이 제 직업을 투자회사 고문이라고 거짓말했으니까요. 혹시 잘못 봤나 싶어 룸미러로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뒷좌석 손님은 예비사돈이 분명했어요. 지금이라도 아는 척을 할까 싶어 망설였지만 결국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비사돈의 통화 내용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혼은 성공이라니 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운전하는 내내 신경이 쓰여 죽겠더군요. 결국 입 한 번 못 떼어보고 예비사돈을 목적지에 내려주고 돌아오는데 얼마 전 만났던 김이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싱숭생숭한 상태에서 힘없이 전화를 받았네요. 어, 김이사.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운전 중이라 전화를 길게 받기 힘든데. 알았어, 짧게 말할게. 우리 그날 만나고 나서 말이야. 내가 아무래도 찝찝해서 송전마한테 물어봤거든. 근데 글쎄 그 사이에 애들이 이혼을 했다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는 말 안 하는데 아무튼 헤어지게 됐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같은 사람인가 싶더라고. 혹시 예비 며느리가 한 번 갔다 왔단 소리는 안 해? 그런 말은 없던데. 설마 같은 사람이겠어?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나는 그 집 며느리 얼굴을 직접 봤잖아. 아, 똑같이 생겼더라니까. 그래서 말인데 사람일 모르는 거니까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달라고 해봐. 혼인신고했으면 이혼한 기록도 나오겠지. 방금 예비 사돈을 그렇게 마주쳤는데 김 이사한테서 그런 말까지 들으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아들을 불러 제가 들은 것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결혼 정보회사 통해서 만났는데 그럴 리가 있느냐면서요. 제가 본 것도 예비 사돈과 닮은 사람이었고 김 이사가 본 것도 예비 며느리와 닮은 사람일 거라면서 길길이 날뛰더군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아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더 얘기해봤자 이 찝찝함이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다음날 저는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 수소문 끝에 저를 도와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사설탐정이었어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우리나라에도 사설탐정이 있더라고요. 합법적인 직업이고 자격증 시험까지 있다더군요. 저는 사무실에 앉자마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을 이어갈 때마다 탐정님도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가 결혼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하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예비 사돈에 너무 이상하고요. 이번 결혼은 성공해야 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 의뢰를 맡게 된 강탐정은 과거에 형사생활을 했던 분이라 그런지 인상부터 믿음이 갔습니다. 저는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강탐정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 그토록 기다리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권세림이라는 분 혼인관계 증명서가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하다고요? 그럼 결혼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정확히는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혹시 송전무라는 분 개인정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전화번호라든가 주소지라든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송전무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강탐정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런데 강탐정의 목소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무거웠습니다. 저희가 다시 알아봤는데요. 권세림 씨, 송전무 아드님과 결혼생활했던 게 맞네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사실혼관계였어요. 3개월 같이 살고 이혼하셨는데 재산분할을 꽤 많이 받으셨네요. 무슨 이유에선지 남자 쪽에서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아마도 부부 생활에 대해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거나 아니면 약점을 잡힌 걸 수도 있고요. 자세한 내막은 당사자가 아닌 이상 자세히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수상하긴 하네요. 아니, 잠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 아가씨가 송전무 며느리랑 동일 인물이 맞다는 거예요? 아들 말로는 그 아가씨를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만났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예, 그것도 알아봤는데 두 분이 결혼정보 회사에서 만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 이미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여러 번 커플 매칭이 됐었네요. 송전무 아드님과도 여기서 만난 거고요. 결혼한 후에도 신상정보가 계속 등록되어 있었던 걸로 보아 일부러 남겨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결혼했으면 탈퇴를 하는 게 정상이지 뭐하러 회원정보를 남겨둡니까? 어떤 목적으로요? 요즘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신종 결혼 사기수법인데요.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 데이트하면서 고가의 명품 등을 선물로 받고 만나주다가 더 좋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나면 그쪽으로 갈아타는 거죠. 최종 상제와는 결혼까지 가기도 하지만 아마 자신이 생각한 것과 재산의 규모가 달라 이혼했을 겁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남자의 약점을 알고 돈을 뜯기 위해 결혼한 걸 수도 있고요. 더 돈 많은 남자와 다시 결혼하면 그만이니까요. 강탐정이 전해준 말들은 하나같이 믿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를 두고 그런 짓을 벌이다니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더군요. 하지만 놀랄 일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요. 권세림 씨, 지금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뭐, 뭐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지금 예식장 잡으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보내드릴 테니 한번 살펴보시죠. 강탐정은 곧바로 저에게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동영상 속 배경은 부촌의 한 고급 빌라 분리수거장이었어요. 웬 젊은 남녀가 나란히 쓰레기 봉지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에서 바로 내려온 듯한 편안한 차림이었네요. 그런데 곧이어 쓰레기 봉지를 내려놓고 고개를 돌리는 여자는 의심할 바 없는 예비 며느리였어요. 보안이 철저한 고급 빌라였습니다. 출입이 불가능해서 영상은 드론으로 간신히 촬영한 거고요. 이게 진짜입니까? 이 남자는 또 누굽니까? 권세림 씨와 오래 알고 지낸 남자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과거 혼인 중인 당시에도 이 남자와 계속 만나 왔더군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만약 아드님과 결혼한다 해도 얼마 못 가 헤어질 겁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 재산을 탐내고 시집 오는 건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빤이 보이는데도 모르는 척 넘어간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오로지 돈을 노리고 우리 아들을 이용해 먹는 걸로도 모잘라서 살림을 차린 다른 남자가 있다니요. 그것만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사실대로 말을 해줘도 믿지 않고 헐쩍 뛸 게 분명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들이 이 모든 상황을 직접 보고 듣는 수밖에 없을 것 같더군요. 저는 강탐정의 도움을 받아 아들에게 진실을 알릴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도움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아이고 임전무 그동안 왜 연락이 없었어? 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연락이 없나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닐세 김이사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어. 그래서 말인데 말이 나온 김에 나 자네 이름 좀 팔아도 되겠나? 하루만 잠깐 쓰고 돌려줄게. 김이사의 허락으로 제가 세운 계획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아들에게 담백하게 부탁해보기로 마음먹었네요. 성빈아 혹시 주말에 시간 되니? 아빠가 네 도움이 좀 필요한데 저 일요일에는 저 일요일에는 세림이 만나기로 했는데요. 토요일은 괜찮아요. 근데 무슨 일이신데요? 아빠가 사정상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 너랑 같이 가면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아서 네 직업이 변호사잖아. 네 직업이 변호사잖아. 뭐 그렇게나 줘. 그래요 그럼.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택시기사의 옷차림이 아닌 대기업 이원이었을 때의 옷차림 그대로 근사한 수트를 빼입고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도 제가 직접 몰지 않고 콜택시를 잡아서 타고 갔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아들은 오랜만에 보는 멋진 아빠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것 같더군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강탐정이 보내주었던 그 영상 속 그 장소 부촌에 위치한 고급 빌라 앞이었습니다. 듣던 대로 경비가 삼엄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관리인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더군요.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돌아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관리인 되십니까? H건설이사 김오산입니다. 하자보수건으로 긴급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저의 뻔뻔한 거짓말의 관리인은 처음 듣는 얘기라는 듯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저는 미리 김 이사에게 받아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의 전 직장 로고가 박힌 김 이사의 명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찾아보니 이 빌라도 제가 다니던 건설사에서 시공을 한 건물이더라고요. 이 건물 하자보수 얘기 나온 게 없는데 그리고 주말인데 이런 일로 이사님께서 직접 나오시기도 합니까? 긴급한 사안이라 회사 차원에서 확인차 나오게 됐습니다. 주중엔 제가 너무 바빠서 부득이하게 주말에 나오게 됐네요. 의심되시면 전화해서 물어보시죠.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실례지만 그쪽은 누구십니까? 그쪽도 건설사 임원이십니까? 이쪽은 저희 회사 변호사입니다. 명함 드려 인변 능청스런 거짓말에 아들은 잠시 얼빠진 표정을 지었다가 퍼뜩 정신이 들었는지 허둥지둥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대형 법무법인 명함을 받아든 관리인은 머리를 극적이더니 결국 문을 열어주더군요. 아들은 들릴랑 말락한 소리로 와씨 죽인다 하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 거짓말에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능숙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몰랐거든요. 어찌저찌 빌라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공동현관 비번을 알아야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저는 강탐정에게 배운 대로 왼손으로 카메라를 가린 채 키패드로 304호를 입력하고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키키요. 청담에서 왔습니다. 키키이라는 말에 바로 문이 열렸고 옆에서 제가 하는 걸 구경만 하고 있던 아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아빠 대체 뭘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304호에 무슨 볼일 있어요? 봄에나 안다. 변호사니까 잘 알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쓰면 안 된다. 내 말 명심해라. 폭력이요?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너만 정신 차리면 아무도 위험할 일 없어. 아들은 여전히 의문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저의 얼굴에는 점점 근심이 차올랐고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마침내 304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러야 하는데 손가락이 덜덜 떨리더군요.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초인종을 꾹 눌렀습니다. 띵동하는 소리가 나기 무섭게 문고리가 돌아가고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얼굴을 빼꼼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청담에서 퀵이 왜 이쪽으로 와요? 주소지를 저쪽에다 했는데. 어머! 세림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오빠? 아니 그게... 아버님? 아버님은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니 그럼 퀵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예비 며느리, 아니 그 요망한 아가씨는 저와 아들의 얼굴을 보더니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아들은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판단하느라 혼란스러워 말을 잇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안쪽에서 동영상 속 그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자기야, 밖에 누구야? 시계 잘못 온 게 아니야? 자기? 이봐, 당신 뭐야? 당신이 뭔데 우리 세림이한테 자기래? 뭐야 이건... 샛님같이 생겨가지고... 아, 이 자식이 네가 말한 그 변호사야? 여긴 어떻게 알고 왔대? 뭐, 뭐 샛님? 야, 너 뭐야? 네가 뭔데 날 돌아... 이 자식 저 자식 멋대로 씹으려... 아가씨는 우리 아들과 그 남자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그 짧은 순간에도 누구에게 붙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빠, 이거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일단 밖으로 나가자, 응? 오해? 너 지금 옷차림을 봐.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어딜 나간다 그래? 이게 어딜 봐서 오해니? 네가 사람이야? 그러고도 할 말이 있어? 아니야, 오빠. 나 오빠밖에 없는 거 알잖아. 나 오빠만 사랑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빌게. 한 번만 내 말 믿어줘, 응?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들은 터질 듯이 붉어진 얼굴로 말없이 돌았었어요. 저는 잔뜩 흥분한 아들을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충격이 컸는지 아들은 한참 동안 씩씩대며 분을 삭히지 못하더군요. 걱정이 되었지만 똘똘한 녀석이니 금방 이성을 찾을 거라 믿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아들은 파혼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사연을 듣더니 와이프는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길길이 뛰면서 화를 내더니 보소를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와이프의 말대로 파혼했으니 다행이라 여기고 조용히 넘어갈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민 끝에서는 송 전무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권세림 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송 전무 측에서도 난리가 났고요. 일은 점점 커져서 결혼정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과 권세림 양을 상대로 한 소송을 각각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피해자도 우연히 만나게 되어 소송의 규모도 커지게 되었어요. 변호인 단음 전부 아들의 법무법인을 통해 꾸려졌네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 조금씩 아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빠, 그땐 죄송했어요. 하지 않아도 될 괜한 거짓말을 해서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지. 너라고 뭐 속고 싶어서 속았겠니? 비참 마찬가지지. 그러니까요. 제가 거짓말을 하면 저쪽에서도 똑같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땐 왜 그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어요. 세림이 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거짓말했더라고요. 아버지가 주재현인 것도 거짓말이었고 무용을 전공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심지어는 송 전무님 아드님이랑 결혼할 때 왔던 하객도 전부 다 알바생이었대요. 듣고서 너무 소름끼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사기꾼한테 속았는지. 아무튼 죄송해요. 제가 너무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알았으면 됐다. 알고 보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대기업 임원이나 변호사나 택시기사나.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매사 솔직하게 살면 그게 잘 사는 거란다. 네, 명심할게요. 저도 이제부턴 정말 잘 살아보려고요. 하마터면 아들이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지만 그래도 최악의 경우는 면했으니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이번 일로 아들도 깨달은 바가 많은 것 같았고요. 소송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마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아들이 귀띔해주더군요.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결국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저도 혼나기 싫어 시작한 거짓말이 결국 들통난 후에야 멈추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거짓말로 인해 자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했던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솔직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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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